못들어 주겠네요. 죄송합니다. 못들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호트님도 희열 자원이 300개 감사드리고 300개 뭔가요? 일단 희열 자원이 300개 감사드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액션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트님이 아주 지금 잘못 짚으신지 말하며 여기가 6성, 그 다음에 여기가 하부반가성, 상부반가성, 그 다음에 B성, 두성 이쪽이 이쪽을 올리는 게 뇌성인데 지금 여기를 못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뇌성을 쓰는 사람들은 딱 국내에 두 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문희준, 두 번째 신해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부터 창문연구 바람기역을 라이브로 바로 뇌성을 질러겠습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